지금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일어나서 다른 거, 느낌만? 필요가 많아요. 전화 걸었다. 네, 대표님. 네, 대표님. 네, 대표님. 오랜만입니다. 부탁할 게 있어서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닿았을 때 조금만 줘요. 일어서 나잖아. 네, 대표님. 아름다운 하 Chi-T-F-L-V-T-S-T-R-T-C-T-C-T 배터리가 다시 시켜주신 뒤 그래서, 현재 있어요. 배터리가 안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